좌우에서 그를 살, 욕, 욕은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려하다. 그냥 애워주세요. 뭐뭐 하려하다. 욕 살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좌우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좌우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 왼쪽 오른쪽 늘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벼슬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가질 것 없이 누구를 딱 특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측근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아주 친 측근. 그래서 그 최측근들이 욕 살지 아니 저런 놈이 있나 죽입시다 이렇게 하니까 양자가 딱 뭐라고 하냐면 이 양자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제법 치자로서의 그게 있단 말이죠. 피신하러 가는데 성벽이 두껍습니다. 거기 가면 웬만한 공격으로 성벽 안 무너집니다. 했는데도 안 갔어요. 또 그 한단이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올 지명인데 장자라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성벽이 두껍은 장자성은 안 가고 이 창고가 꽉 차 있는 창고가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는 한단이라는 곳을 갑시다. 안 가고 진양이라고 하는 통치가 잘 돼서 백성들이 잘 합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국낭복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장비가 좋다 해서 무기가 좋다 해서도 아니고 또 이 경제력이 튼실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가 진짜 살만해 나 여기 떠나면 못 살아 이럴 때 스스로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죽음을 그 무릎 서고 안 그러면은 그래 전쟁이 가면 그래 싸도 네가 싸워. 뭔가 하자면 이런 식이 돼버려. 그거 좁하며 그 무릎 싸워. 왜 말하려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양자는 그런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양자가 말하는 게 달라요. 의사야. 야 위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사라는 것은 꼭 선비사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사라고 하는 것은 사내라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 중사사 뭐 이렇게 할 때 벼사라치기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야. 아 위로운 사내야. 아 요즘 보기 드문 위로운 사내야. 오 내가 그 삼가할 근자 내가 조심조심하면 돼. 그래서 피지. 그 전 녀석을 피하면 돼. 내가 조심조심해서 피하면 되지. 뭐 굳이 그 살상을 할 거 있어. 내가 뭐 다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거 보면 조양자가 상당히 뛰어난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지 그를 놓아줬다. 이 사는 집사자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여기서는 이 손수변이 있는 이 사자와 같다는 버릴사자. 우리가 희사한답니다. 남한테 준다. 이게 사거든요. 희사한답니다. 기쁘게 준다. 남한테 준다. 그 저도 이 사 이게 이 그 그래서 놓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놓아주는 거. 놓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가 사면한다고 할 때 그 사자는 그 이 사자하고 달라요. 그 사자는 불굴적자에다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사면한다고 할 때는 이 이 사자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 놓아주는 거 그냥 놓아주는 거 놓아주고 저쪽에 있는 사자 나라에서 사면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그 사자는 그것은 이제 아예 딱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이 뭐 십 년향이니 이십 년향이니 이런 걸 가명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사회로 복시시킨다든가 이런 이럴 때 쓰죠. 자 그러자 우리의 예양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예양이 우리 칠신의라 하고 예양이 또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그래서 아까 빗으로 갖고 그렇게 찔러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태 말고 또 뭔가를 하는 거죠. 또 칠신 몸에 오칠을 해. 그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문둥병 환자가 돼요. 여기서 이게 이 문둥병 난자지만 이게 어디 문둥병 난자겠어요. 이 경우에는 몸에다 오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돌루죠.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심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전에 옷 걸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막 퉁퉁 넣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상해져 버려요. 바로 그런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고 탄탄. 뒤에는 숯탄이고 앞에는 삼킬탄이에요. 숯을 꽉 삼켜. 우리가 숯 해보면 빨간한 정도에서 덫이 나면 막 삭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이 대단한 거죠. 온도가. 그걸 갖다가 딱 삼켜가지고 아! 입구자.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변장시킨 거예요. 자기를 이제 학대해가지고 변장시킨 거죠. 앞에서 이미 찍혔으니까. 죽인다고요. 찍혔으니까 자기 형상을 변장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거러 시. 행 다니면서 걸 부걸하다. 어?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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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구고를 해요. 그러자 기처 불식이요. 그 마누라가 불식. 알아보지를 못해. 이게 알식장. 아! 알아보지를 못해. 자기 남편은 못 알아볼 정도면 마누라가 못 알아볼 정도면 이건 뭐. 예. 말 다는 거죠. 그런데 기우식죠. 그런데 그 벗은 쉽지. 그를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그를 위하여. 즉 예양을 위하여. 읍. 우룹자죠. 물수변의 설립자. 우룹자. 자기 친구 예양을 위하여. 눈물 펑펑 쏟으면서 왈. 말하는 거예요. 이 자지제. 이는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 하는 수단 방법 도구. 뭐 이런 거에 다 쓰인다고 그랬죠. 뭐뭐로서. 자지제. 자네만한 그런 재주를 갖고서. 신사 조맹이면. 신하가 되어. 사. 성기다. 누구를. 조맹. 조신의 맏아들. 이게 벌써 아까 그런 용법이라고 했잖아요. 조신의. 지배. 지신의. 그 큰아들. 여기. 조맹. 조신의. 그. 그. 큰 녀석. 빠르지만. 이거는 상당히. 깔보는 그런 말이에요. 맹이. 맹이 뭐라고요. 만맹자. 만맹자. 네. 만맹자. 맞이.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맹자님만은 맹자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신의. 그. 조신의 대가리. 니가 성기면 되잖아. 신하가 돼서. 응. 니 재주가 여관 뛰어나. 그러면 필드 근행이요. 반드시 득 얻으리라. 무엇을. 근행. 가까이 할 근. 행. 사랑하는 행. 그래서 우리 이 역사책에서 많이 나와요. 행신. 총애하는 신. 임금이 총애하는 신. 그게 행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조양자가 큰. 너들 가까이에서. 행. 그. 총애해줄거야. 그러면. 자. 네. 자네가 그때 비로소. 네. 그. 우이. 하겠다. 소욕. 하고자하는 바를. 우이. 뒤 있죠. 하다. 요. 우이. 하다. 요. 우이. 하려하는. 바소자. 하려하는 것. 하려하는 바. 이 바소자도 갈치자처럼 대명사에요. 그래서. 사람이든 장소든. 그. 무엇이든. 다. 뭐. 하는 바. 그렇게.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겉. 또는 곧. 이런거 없이 사랑이 돼요. 그래서. 어. 니가. 하려하는 바를. 우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니가 하려고 하는 바를 하는 것이. 고. 불이야. 고. 돌아보건대. 우리가. 회고록 할 때 하는 고에요. 뒤돌아볼 고자거든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이. 그. 니가. 이렇게. 그. 뒤돌아보더라도. 불이. 쉽지 않다. 야. 의문사. 쉽지 않겠는가. 그. 얼마나 쉽겠니.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겠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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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 어찌하여. 네. 이에. 자고 여차요.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기를. 스스로를 괴롭히기를 여차. 이와 같이 하는가. 라고 그렇게. 그러자 예양이 말. 불가하다. 예양이 말할. 불가. 안. 능. 이런 것은 전부 영어에 참에 해석해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뭐뭐 하기에 가하다. 뭐뭐 하기에 족하다. 뭐뭐 하기에 능하다. 이렇게 예전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 그. 아당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하죠.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거의 한 70%가 그래요. 근데 30%가 안그래요. 30%가 어떤 것은 허가. 이것은 돼. 안 돼. 이것은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것은 능력이 돼. 능력이 없어. 이렇게 쓰여요. 근데 그걸 한 30% 정도가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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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 불가하다. 이것은. 저거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가하면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 저거는 안. 이 Armed과.